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0년 7호학평 가령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하여 지금 두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두 곡선은 y는 로그 3kx와 y는 로그 kx인 로그 그래프가 두 개 주어져 있고요. 자, 만나는 점을 뭐라 그럴 거냐면 일단 a라 그럽시다. a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해당하는 좌표는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 x-3 두 곡선과 제1선에서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점 c를 지나고요.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마찬가지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을 d, x축과 만드는 점을 2라고 합시다. 자, 지금 삼각형 adb와 adb와 그리고 aed, ae 지금 ed, 그리고 bdc, bd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요. n분의 k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함수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좌표 찾기예요. 해당하는 좌표를 찍음으로써 우리가 만족하는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삼각형 bdc는 삼각형 bdc 한번 하얀색으로 bdc죠. bdc는 삼각형 abd, adb, adb, adb 요거네요. 요거. 그래서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어떻게 넓이가 3배가 차이가 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요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요 넓이가 3s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넓이를 가지고 진짜 일단 각각의 넓이가 3배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보고 뭘 봐야 되냐면 길이비를 좀 보셔야 돼요. 길이비. 어? 이게 도대체 무슨 길이비를 뜻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요 삼각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보세요. 요거가 지금 밑변이고요. 얘도 요걸 밑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해당하는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자, d에서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요 삼각형의 높이도, 요걸 h라 할까요? 요 삼각형의 높이가 dh고요. 자, 요 삼각형에서도 마치 얘의 연장선을 그으면 그게 결국에는 직선 ob가 이 bc 선분을 지나치는데 그럼 내린 수선의 발이 요렇게 되니까 당연히 요게 공통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넓이비가 1대 3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높이는 똑같으니까 뭘 알려줬냐면 밑변의 비가 1대 3이라고 알려줬어요. 아, 뭐라고요? 얘와 얘의 비가 1대 3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를 1, 3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표를 좀 찍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자표냐면, 다시 가세요. 얘가 1대 3이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 절구의 이 삼각형하고요. 요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대각선에 비해서 1대 3이 돼요. 그러면 해당하는 요고 대 요고 또 1대 3이고요. 요고도 요고 대 요고는 1대 1대 4가 돼요. 왜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길이를 a라고 둘게요. 그럼 결국에 요 길이가 몇 a? 3a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b의 자표는 보세요. b의 자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지금 a부터, 1부터죠. a가 1, 0이니까 1부터 a만큼 떨어지 여기가 a 더하기 1, 그리고 얘가 요기 위에 점이 요게 두 개 위에 점이에요. 직선 위에 점이면서 요기 위에 점이죠. 그러니까 요기 로그 3k에 a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또는 실제로 요 자표는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고 미리 생각해 둡시다. m에 여기다가 a 더하기 1을 집어넣은 a라고 쓸 수도 있다. m에이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누구 자표? 자, 요기 c의 자표를 보세요. 그럼 이제 c의 자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총 1에서 4이만큼 간 거니까 여기가 4a 더하기 1이 돼요. 됐죠? 그러면서 해당하는 요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얘가 로그, k에 4a 더하기 1 요렇게 또는 그러면서 얘가 마찬가지 요 점은 요직선 위의 점이니까 얘는 m 그리고 4a 더하기 1 집어넣은 4a가 되겠다. 요렇게 됐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작성할 수가 있고요. 아, 여기 d도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표가 다 나와버리네요. x자표 얘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4a 더하기 1, 로그 3k에 4a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좌표를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주면 1단계 과정으로 좌표 구하기죠. 나 조건으로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나 조건 한번 볼게요. 나 조건은 이번에는 삼각형 bdc의 또 넓이는 삼각형 bdc의 넓이는 삼각형 aed aed가 어디 있죠? aed 어, 다시 한번 요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bdc가 됐죠? 누구? aed aed 요거죠. 요거 넓이에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3배라고 나왔네요. 4분의 3배 됐어요? 4분의 3배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3s고 아까 여기를 s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가 4분의 3배라고 하면 얘가 요거의 4분의 3배니까 요게 3s면 얘가 뭐예요? 4s가 돼요. 4s 그런데 지금 요기 부분이 그러면 뭐예요? 4s죠. 여기도 뭐죠? 4s예요. 그러면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은 넓이가 같은데 실제로 요만큼을 공통 높이라고 본다면 해당하는 지금 밑변의 길이가 뭐하더라고요? 같다라고? 알 수가 있네요. 아 얘와 얘가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c의 y좌표와 d의 y좌표의 차는 결국 요 d의 y좌표의 길이랑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얘와 얘의 차이죠. 음, 로그 k의 4a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3k의 4a 더하기 1은 같다구요. 그냥 누구랑요? 얘랑 같더라. 로그 3k의 4a 더하기 1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갈 거구요. 그럼 얘가 두 개가 되세요. 두 개의 로그 3k의 4a 더하기 1. 그럼 여기가 로그 k의 4a 더하기 1이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결국에 진수가 같잖아요. 그럼 얘가 같은 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요 2네. 요기에 2분의 1로 전체로 들어가서 밑이 서로 같아야겠다. 그래서 k는 3k의 2분의 1승이 되겠구요.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k제곱이구요. k는 얼마거나 3이거나 0이 되겠다. 당연히 k는 밑이기 때문에 k는 3이 되어야겠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할까요? m을 좀 구하면 되겠네요. 아까 m은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했던 요거 보세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음, 결국에는 우리가 a를 구할 건데 a네. 결국에 요 길이비 보이시죠? 요거 대 요거가 아, ma이구요. 얘가. 얘는 4ma니까 여기 ma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갖다가 성립하겠죠. 당연히 지금 아까 저기에서 그 길이비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1대4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좀 오른쪽으로 가서요.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ma가 로그 3k의 a 더하기 1이구요. 저게 4a니까 자, 로그 k의 4a 더하기 1은 얘가 4ma예요. 4의 ma 자리에 로그 3k의 a 더하기를 집어넣어라. 됐죠? 그런데 지금 k 얼마라고 구했죠? 3이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다 좀 3을 대입하시구요. 3 대입하구요. 3을 대입하라. 여기가 9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밑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제곱 일단 여기다가 제곱 이렇게 해주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2랑 요게 실제로 2가 앞으로 나오면서 얘가 좀 약분이 되겠구요. 여기가 2가 되고 2는 올려서 마지막으로 계산해 4a 더하기라고 a 더하기를 제곱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가 4a 더하기 1은 아, 얘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라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 요게 넘어가서요. 0이구요. a 제곱에 마이너스 2a가 되겠구요. 아, a는 얼마거나 0이나 2가 될 건데 당연히 a는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되겠다. 됐죠? 자, k 구했고 a 구했구요. m만 좀 구해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까 첫 번째 식으로 가서 그냥 우리 m을 구해줄게요. a가 2구요. k가 얼마니까? 3이니까 요거 보이시죠. 요기단에 대입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할게요. ma m 곱하기 a가 2죠. 2는 로그 3k 여기가 9에 a가 2니까 얘가 3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또 2를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이 되니까 m은 4분의 1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m분의 k라고 그랬어요. m분의 k 자, 그래서 답은 여기다가 답은 m분의 k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m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구하구요. k가 3이니까 3을 넣어서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12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값 얼마다? 12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M분의 k 한글자막 by 한효정